그 미친놈 아니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스물 몇 살 된 놈이 거기서부터 그런 걸 되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나? 아 그래 그게 문제지 뭐 기수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당직으로 하고 한단 말이야 아 아 뭐 웃기는 거지 그래 말이 안 되지 그 집이야 어 아 사이가 그렇게 있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 고락고락하지 응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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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그래 참 저만 놈이야 그 지금 일치게 비도덕적이고 어 그 전맥한 놈이 이거 말이야 전맥한 놈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부터 보여가지고 어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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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혀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구 내가 너 한 번 사고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 뭘 쳐다봐 뭘 쳐다봐 어 어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